멋지고 아름다우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축구 애호가 여러분을 위한 오늘의 스포츠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손흥민 선수의 환상적인 활약과 그의 최신 경기 결과에 대해 다뤄볼 예정이니 재미있게 시청하시고 구독 및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 18라운드 에버턴과의 경기에서 토트넘을 위해 결정적인 1-0 승리를 이끈 장면은 대한민국 축구 팬들에게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었습니다. 경기 시작 후 9분 만에 브래넌 존슨과 파페 사례의 패스 플레이 끝에 히샬리송이 득점을 올리며 경기에 첫 골을 넣었습니다. 이후 토트넘은 끊임없는 공격을 펼치며 추가 득점을 노렸고 그 중심에는 바로 손흥민 선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의 골 장면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조던 픽포드 골키퍼가 쳐낸 공이 그에게 도달했을 때 그는 침착하게 수비수가 없는 공간으로 이동하여 정확한 슈팅으로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빠른 반응 속도와 정교한 슈팅 실력이 빛났던 순간이었습니다. 이 골은 그의 시즌 11호 골이 되면서 그의 탁월한 기량과 경기에 대한 헌신을 다시 한 번 입증했습니다. 팀에 대한 그의 중요성은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그의 기원은 팀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러한 활약은 대한민국 축구 팬들에게 큰 자부심을 선사하고 있으며 그의 경기를 지켜보는 것은 항상 흥미롭고 기대되는 일입니다.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풀타임을 뛰며 한 골 뿐만 아니라 높은 패스 성공률, 다수의 드리블 성공, 공격 지역에서의 활약을 통해 팀의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이번 득점으로 프리미어리그 통산 114골을 기록한 손흥민은 이안 라이트의 113골을 넘어서며 역대 득점 순위에서 단독 23위에 올랐습니다. 그의 다음 목표는 라임 스털링, 스티븐 제라드, 로메로 루카쿠 등의 기록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더욱 기쁜 소식은 이번 승리로 토트넘의 승점이 36점이 되어 한 경기를 덜 치른 맨체스터시티를 두 점 차로 따돌리고 순위표 상위권에 오르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BBC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는 경기 후 PLP 인터뷰에서 상당히 당당하고 인상적인 발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후반전을 보면 에버턴에게 2-0으로도 안심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다. 에버턴이 밀어붙였지만 우리는 잘 버텼다. 환상적인 경기였고 승점 3점을 얻어 매우 행복하다. 우린 승리할 자격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선수 생활 내내 골을 넣기 위해 노력했고 감독님이 나를 어느 포지션에 기용하든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는 준비가 되어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다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왼쪽에서 뛸 때도 최대한 팀을 돕기 위해 노력한다. 팀을 위해 뛰는 것이 좋고 사이 안에 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우리의 최종 목표는 아니다. 우리는 계속 발전하고 싶다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겸손함과 야망은 늘 인상적입니다. 현재 맨시티가 토트넘보다 순위가 낮은 상황에서 그의 발언은 리그 우승에 대한 목표를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손흥민 선수는 아시안컵 차출 전에 토트넘의 5연승을 이끌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의 오늘 득점은 대한민국 팬들을 위한 간절함이 뽑아낸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이로 인해 팬들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듯한 기쁨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지도자의 에버턴전 승리 후 인터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팬들이 오늘 경기력에 대해 질타를 했는데요. 지도자의 대답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기자가 경기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던졌을 때 지도자의 대답은 매우 객관적이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좋은 성적을 거둔 에버턴은 어려운 상대였다. 오늘 에버턴은 열심히 뛰었고 우리는 전반전에 골을 넣는 것 외에도 좋은 축구를 펼쳤다라고 말하며 팀의 훌륭한 활약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우리는 2대0으로 앞서고 나서 조금 느슨해졌고 그것이 에버턴이 경기에 복귀할 수 있게 해줬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공을 소유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렸고 그 중 일부는 에버턴 덕분이었다. 그들은 계속 심히 뛰었고 후반전에는 과도기적인 경기가 되었다라며 경기의 흐름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회복력과 박스 안에서의 강한 수비를 보여줘야 했고 오늘도 뛰어난 활약을 펼친 비카리아 선방도 몇 번이나 있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후반전에 대한 평가는 냉정했으며 승점 3점을 따낸 것도 다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토트넘이 후반전만 되면 배터리가 방전되는 패턴은 1월 이적 시장을 통해서 고칠 수 있을 것 같다. 결국은 선수들이 바뀌지 않으면 경기력을 바꾸긴 힘들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크리스티안 로메로의 부상 상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했습니다. 직전에 햄스트링의 통증을 느껴서 빼야 했다라고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이번 에버턴 전은 VAR 골 판정이 있었으며 칼버트 루인의 골이 선언되었다면 오늘 경기는 승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 아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VAR의 결정이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쳤지만 지도자는 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경기에 대한 이러한 냉정한 평가와 분석은 팀의 발전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지도자의 인터뷰에서 그는 VAR 시스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건 정말 나쁜 용어다. 왜 도움이 되겠나? 그건 파울이었다. 도움이 되지 않았고 나는 VAR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VAR의 사용 방식에 대한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이 도움이 되었다거나 반칙이 되었다는 식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문제다. 이건 도구이고 사용되는 것이니까.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에버턴의 골이 인정되었다면 경기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골이 그대로 있었다면 세 번째 골을 넣었을지 모른다. 그게 축구의 묘미다. 나는 이미 VAR이 사용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오늘도 그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히샬리송의 부상 상태에 대한 질문에는 괜찮다. 어제 훈련 중에 허리가 좀 아팠지만 오늘 선발로 뛰고 싶어했다. 경기를 무사히 마쳤고 골을 잘 넣고 우리를 위해 열심히 해줘서 기쁘다. 언젠가는 그를 빼야 할 것 같았지만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히샬리송의 현재 좋은 경기력에 대한 질문에는 동료로 뛰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부상을 당했었고 체력적으로 힘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조금 더 자유로워져서 도움이 되고 있다. 복귀 후 그의 경기력은 골을 넣는 것과 별개로 정말 좋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감독은 수비진의 부재와 선수들의 위치적 적응에 대한 돌직 구식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선수들이 포지션에 맞지 않는 플레이를 했다. 하프타임에 에릭이 들어왔고 그가 마지막으로 뛴 게 몇 주 전이었다라며 선수들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감독은 공격적인 플레이를 통해 많은 찬스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때로는 수비를 해야 할 때도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토트넘과 에버턴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돋보였지만 감독은 특히 골키퍼 비카리의 뛰어난 활약을 칭찬했습니다. 비카리는 경기 내내 여러 차례의 훌륭한 선방을 선보이며 팀의 승리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감독은 그의 선방 능력뿐만 아니라 경기를 조직하고 빌드업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비카리의 활약은 특히 코너킥 상황에서 두드러졌습니다. 강한 압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팀을 안정시켰고 몇몇 위험한 순간들을 능숙하게 처리하며 골문을 지켰습니다. 이러한 그의 뛰어난 선방은 팀의 수비진에 자신감을 주었고 결국 토트넘의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감독의 이러한 칭찬은 비카리의 기량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가 팀 내에서 맡고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경기의 특정 순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경기 흐름과 조직력에 있어서도 비카리는 중요한 인물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득점과 비카리의 선방이 어우러져 토트넘은 에버턴을 상대로 중요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 인터뷰 전문을 번역한 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반신욕을 즐길 예정입니다. 여러분 모두 가족, 연인, 친구들과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원동력이 됩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너랑